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라고 신의 사안에서 발표를 했고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식일을 또 지켜왔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날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알았지만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한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교회 화장실 청소 한 달 정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라는 것에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나무 좀 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사형을 시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무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광야에서도 나무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능력만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나가야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이 말씀 안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뭔가가 있는 거죠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대부분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숙이 15장도 포함되어 있죠 이 말씀도 과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이를 범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안식일에 대한 법을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루읍기 3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여? 안식일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가 할 일이 이제 계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도구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벌을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오늘까지 숙제 안 내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숙제를 내라는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나를 죽이고 싶다는 뜻입니까 숙제를 내라는 뜻이죠 안식일을 거부하면 죽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안 내려놨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이 영찜찜하니까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불리한 계약을 만드셨냐 왜 죽음이라는 형벌을 사람에게만 그렇게 정해놓으셨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거룩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바로 그분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에게 죽음의 계약을 맺어놓으신 것은 공평하다 못해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골동품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는 아마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하나와 정치인 한 명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안에는 네 명이죠 고등학생 하나 정치인 한 명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한 명 네 명인데 낙하산은 세 개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낙하산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메고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 아 나는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살아야 된다면서 낙하산은 얼른 낙허채고서는 그걸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낙하산이 하나 남았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생에게 낙하산을 이렇게 메워주면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너는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생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까 그 정치인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고 제 배낭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남은 배낭을 주고 같이 이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간의 약점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정치인은 왜 자기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낙하산인 줄 알고 남의 배낭을 먼저 메고 뛰어내렸을까요 위기의 순간에는 좀 추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정도가 과해집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의 삶 한가운데에서는 스스로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른바 정상참장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주일 예배를 빼먹는 분들을 봅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돈 버느라고 그랬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멈추셔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11조를 그만했답니다 또 교회 봉사를 멈춘 분이 계셔서 왜 그러셨어요 하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안 할래요 우리 전 교인이 힘을 합쳐서 1증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때 너무 쉽게 의의를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광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일들이 용서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생존보다 광야에서의 순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순종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지켜줘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가장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빛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은 순종함으로 생존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죠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지치고 힘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은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가장 거룩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광야의 삶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의의를 붙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주사 저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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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